자, 저희는 지금 밀라노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밀라노로 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 차례입니다. 이 카메라는 이제 제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게 치게 봅시다. 리프트 라운지에서 먹는 파츠 2차. 오늘 날 6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차례입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여기 어디죠? 제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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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아아 I'm bleeding, I'm bleeding My eyes are slowly closing Oh yeah Cause passing This is the case for nobody 이거 무기네 무기 너무 무기잖아 Need a Need a guidance 어떻게 쳐져 어떻게 쳐져 I'm bleeding, I'm bl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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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까지 트로트 그걸로 뮤즈 노래를 불러야죠 어이구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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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need to cancel on & 나 genau 짠 할 수렴 좋아 그렇게스러운 난 더 좋아 다 바닷ult 나의 머릿속에 넌 하나로 만 Keldu는 것 아들 Maisie 다 же 이제 박 birch 그와 함께 가진 나 모습이 생긴 저요 생긴 저요 여기가 나의 옆에 나를 멈춰 두려워 네 미쳤나는 재미 미쳤나는 재미 미쳤나는 재미 ㄷㄷ 왜.. 왜 쨍그리면서 왜 이렇게... 이렇게만 보이지만 부리는거야 이건 뭐랄까 가장 확실한 운동이잖아 뭐라고 해야죠 여기다 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다가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그래도 막히고 왜 좀 걸리려나? 아니야 하던 거 아니고? 여기 안 걸렸으면 좋겠고? 오늘도 후회 없이 재밌게 즐기다 봅시다 락더 밀라노 화이팅 하나 둘 셋 락더 밀라노 화이팅 밀런지 곧 만나요 Let's go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손에 열을 올리기 위해 베베 때리고 있습니다 I think it's mad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야 넌 너 없애 필요해 마지막 해망해 나지 막힌 남은 인류에 더 기승을 부른대는 슈퍼패 We hate I don't give up 두 발을 디뎌 두 발을 디뎌 On the ground 겁쟁이는 잊을 수 없나 You see what 네가 알던 세상을 뒤집어 어둠이 더 커 보이는 밤 이길 수 없는 한 몸 같아도 You don't know I'm weak but I'm ready I'm weak but I'm ready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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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You're gonna fight around Yo! C-1! You do it! I love you!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You need a car boy in the heart You don't know I'm weak but I'm ready 한 방 먹어도 더 큰 알수를 난 준비해 Feels like a sucker punch 또 세게 한 방 또 날려 A sucker punch 이 순간만을 기다리듯이 다 이건 가춤 가슴 그렇지 저는 지금 밀라노의 무대를 끝나네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흥미도 많을 것 없이 정말 뛸 것 같지만 막 시작하자마자 진짜 돌려지 못했던 열기가 올라가서 땀 맞추고 재미있게 잘 뛰어오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 거는 특히 내 감정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순간 방법을 정말 같이 놀고 있는 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아노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마워 백헌치들. 안녕하세요. 밀라노에서 폴란드로 가는 바르샤바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누구세요? 오늘 생각보다 깔끔하시네요. 그렇죠. 롱플딩을 입었으니까. 뭐해 이런 척사장갑도들. 근데 질문 묻어. 근데 질문 묻어. 피자를 시키는 중입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마르기 이따와 콜라. 진짜 다 먹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콜라 하나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지금 구건일 씨는 굉장합니다. 형님 크게 베어 물어주시죠. 아 어이 그치 그치. 굉장합니다. 캬캬캬. 잘 먹겠습니다. 지금 피자가 나왔어요. 찍을 거면 빨리 찍어. 됐어? 5분 남았어 5분. 뜨거워. 뜨거워. 빨리 그러시게요. 앞에 가서 먼저 확인해 주셔야죠. 네? 확인해 주셔야죠. 안정한지. 안정합니다. 김정수 씨. 김정수 씨.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김정수 씨. 김정수 씨. 이어폰 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좀 이따 올게요. 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비행기에서 몰래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탔고요. 옆에 홍진이도 있습니다. 아니 그걸 굳이 몰래 찍어야 돼요? 이래서 감성이 있잖아. 감성이 있지. 응. 지금 이제 비행기에 출간할 것 같아서 안 들릴게요. 들킨 것 같아요.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도착해서 뿅 할게요. 뿅. 해설이겠습니다. 둘 셋. We are the heroes. 안녕하세요. 엑스알이 여러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화이팅. 화이팅. 드디어 막 공개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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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엑스터로리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방 파이팅! 먹방 파이팅! 먹방 파이팅! 먹방 파이팅! 마지막 도심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이상 많았고 마지막인 만큼 후회 없이 즐기면서 뛰어놀다 빌려옵시다. 락터 바르샤바 파이팅! 하나, 둘, 셋! 락터 바르샤바 파이팅! 락터 바르샤바 락터 바르샤바 락터 바르샤바 여러분 모두 파이팅! call Shaun 락터 바르샤바 car box 세팅 The day when I was late 웃음 따윈 없어서 시각 위에 My love 흐들어져버리기 급해서 백기 없는 입술로 웃고 있네 자 숨을 고르고서 하나 둘 셋 넷 도망치네 난 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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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blesses me UCREE NIGNiable Took the drown out of my mir course It's my worst place I'm a human Talk to ya Talk yummy Happy birthday Happy princid присulter Again Sing Such It's my worst day Was it my worst day Was it my worst day Bye 땡 밝혀서 진짜 반 il 방금 딱 바르샤버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왔고요. 뭔가 시원섭섭하네요. 근데 오늘 바르샤버가 진짜 저희 이번 브레이크 중에 가장 많은 인연들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지분들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함성과 연기가 또 대단한 것 같고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굉장하네요. 안녕, 빌런즈 유럽투어 마지막 바르샤버까지 끝냈습니다. 후련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살짝 미련이 남네요. 뭔가 더 많은 도시들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네요. 일단 바르샤버도 역시 너무나 재밌었고 굉장히 보람찬 무대였어요. 함께 뛰어주신 바르샤버 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더 크게,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분들과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저희는 열심히 한 엑디즈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엑신너리 헤어로즈가 파리부터 시작해서 바르샤버까지 6개의 유럽 도시를 돌고 오늘 잘 마무리했습니다. 박수! 와, 진짜. 와, 약 20일이 되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오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진짜? 일단 집에서 멀리 오래 있었던 점은 처음이네요. 그치, 그치. 다들 그래도 그나마 건강히 끝까지 버텨줄 수 있는 거예요. 네, 파리에서 시작했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유럽 빌런저들 만나는 순간이었는데 그치, 그치. 에너지가 미쳤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모든 도시들 그리고 바르샤버까지 진짜 너무 감동적인 그런 순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무대를 어떻게 뭘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순간에 최선을 맺은 것 같아요. 정수는 어땠어요? 저는 뭔가 한 도시도시마다 다 기억이 나는데 도시마다 즐겼던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나고 그 도시마다 빌런저분들이 어떻게 즐겨줬고 어떻게 반응을 해줬는지도 다 기억이 남아서 첫 유럽 투어잖아요, 저희 첫 월드 투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점이 많고 그리고 빌런저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이거 투어 본다고 도와주신 분들이 진짜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진짜 우리 빌런저를 함께 즐겨줘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돌아올 때까지 꼭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볼 때까지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트리오였습니다. 안녕! 그럼 빰빰! We are Rockstar! 고마워요! 으어어어어... 어어어어어... 한글자막 by 한효정